작전 준비 완료 그래, 사냥을 시작하지 침바꼭질 시작이구나 내 척은 어디에 있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이상은 봐주지 않아 이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지 제대로 작동은 하겠지? 마, 만들어진 건가? 이런 나뭇가지라도 분명 쓰일 곳이 있을 거야 써도 되는 거겠지? 이 섬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다면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쉽지 않게 아, 공격이 안 돼 하지만, 공격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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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지 쓸만한 돌멩이가 있으려나?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찰이 중요하지 3점 지휘 역시 지정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험한 동물이 튀어나오진 않겠지 마, 만들어진 건가? 이건 쓸만하겠어 이렇게 발이 빠져서 제대로 검을 휘두를 본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텅 빈 집이라 우스산걸 어쩔 수 없었다 돌아가 봤자 우리 집도 이렇게 비어있을 텐데 들어오는 배는 없겠지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다들 놀라보는걸? 배가 있어도 운전할 방법이 없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영재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루니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루니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동태를 살펴봤고 동물이라지만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나뭇가지라도 품생전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구역이 가속됩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졌군. 들어오는 편은 없겠지. 어둠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좋겠어. 나도 제법 하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이건 쓸만하겠어.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들어오는 편은 없겠지. 지치고 싶지 않았어. 루니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구역이 가속됩니다. 돌아가 봤자 우리 속도 있고 배어있었지. 어쩔 수 없었다. 만약 너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양보해야겠군. 어쩔 수 없었다. 지치고 싶지 않았어.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현설의 시작입니다. 밤에 위험하겠군요. 밤에 위험하겠군요. 어쩔 수 없었다. 밤에 위험하겠군요. 밤에 위험하겠군요. 밤에는 위험하겠군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안에서 뭐라도 제대로 된 물건이기를 외복이 있을 수도 있겠어 밤은 위험하겠는데 이런 곳일수록 물이 중요하지 1분 후 항공고기를 도착합니다 멀어도 제대로 된 물건이기를 위험한 동물이 튀어나오진 않겠지 곧 이 구역은 폐쇄되겠어 위험한 동물이 튀어나오진 않겠지 이곳에도 행복한 가족이 살았었을 텐데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만약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양보해야겠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건가 끝난 건가 끝난 건가 끝난 건가 감사합니다.